누가 내 숙제에다 수면 제일 빨랑 왔나봐 평화고 보기만 해도 잠이 솔솔 와 네이버 웹툰 피고 보람치 화보 더 볼 텐데 영원치 보는 두 펼치만 봐도 제일 졸려 시대 누가 내 수학 숙제에 체면 걸고 켰나봐 근데 이 밖에 풀어도 답이 안 나와 똑바로 풀고 검산도 해산 번 확실행 내 정답 맞춰보니 하하 4번이었네 시대 상승도 사실 채점하기 귀찮잖아요 우리가 지능 닦았고 숙제 건너뛰기 시라큰 역시 밤부릴게 똥도 말고 맘딱 꿀 아 조용히 아람 수배라구요